16번입니다 산업재해의 기본 요인으로 볼 수 있는 4임은 어떤 것이냐 옳은 것은 맨 머신 미디어 매니지먼트죠 너무나 간단한 문제로 뭐 이런 내용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17번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상 안전대 충격 흡수정치에 공화중 시험성능 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가로안에 알맞은 것은 어떤 것이냐 최대 전달 충격력은요 600kN 이하가 되겠고요 감속거리는요 감속거리는 1000mm 이하야 한다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8번입니다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상 공기압축기 가동전 점검사항을 모두 고른 것은 어떤 것이냐 단 그 밖의 사항은 제외한다 이거죠 자 그래서 유난류 상태 있구요 압력방출장치 기능이 있구요 회전부의 덮개 또는 울로드 밸브 기능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 다 해당이 되겠죠 그래서 ㄱ니 ㄴ ㄷ 4번이 답이 되겠구요 자 19번입니다 버드의 재해 구성 비율 이론상 경상이 10건일 때 중상에 해당하는 사건 사고건수는 어떻게 되느냐 이거죠 자 경상이 10건이라고 있습니다 경상이 10건 경상이 10건이다 자 그래서 버드의 사고 재해 구성 비율 이론을 보시겠습니다 문제 19번 자 버드 버드가 있고 하인리가 있고 있지 않습니까 버드 그래서 재해 구성 비율 자 그러면 1대 10대 30대 600인가요 그래서 요 부분을 알고 있느냐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부분은 이제 물질적인 경상에 대한 부분 물질적인 손해가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어 부분에 대한 어 30백과 600에 대한 어 부분이 되겠구요 그래서 경상이 이게 이제 열건이다 경상이 열건일 때 요 충상 요 충상이나 예 어 재해 요 충상재해가 얼마냐 그래서 너무 간단한 그런 내용이 되겠죠 자 한건이 되겠습니다 문제 20번 재해의 원인 중 불완전한 상태에 속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위험장소 접근에 해당되지 않겠죠 작업환경 결함 방호장치의 결함 물적 자체의 결함은 해당이 되겠구요 답은 1번이 터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2과목 산업심리 및 교육입니다 문제 21번 적응기제 중에서 방어적기제에 해당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여기서 고립 억압 합리화 배교목이 있는데요 합리화가 해당이 되겠네요 자 21번 알고 있는 지식을 심화시키거나 어떠한 자료에 대해 보다 명료한 생각을 갖도록 하는 경우 실시하는 교육방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구안법 강의법 토의법 실현법이 있는데요 여기서 실현법이 답이 되겠습니다 3번이요 자 23번 조직이 리더에게 부여하는 권한으로 부하직원의 처벌 임금 삭감을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떻습니까 강압적이죠 강압적 권한 1번이 되겠습니다 24번 운동에 대한 착각현상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자동운동 유도운동 과연운동 이렇게 있어요 어떤 착각에 의한 행동이 있는데 운동이 있는데 항상 운동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2번이 틀린 내용이 되겠구요 25번 자동차 엑셀레이터와 브레이크에 간 간격 브레이크 폭 소프트웨어상에서 메뉴나 버튼의 크기 등을 결정하는데 사용할 수 있는 인강공학 법칙은 뭐냐 자 피츠법칙 힉법칙 웨버법칙 양립성 법칙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피츠법칙이 되겠습니다 피츠법칙 1번이 답이 되겠구요 26번 개인적 카운슬링의 방법이 아닌 것은 어떤 것이냐 설득적인 방법이 있겠구요 설명적인 방법 직접적인 충고 강요적인 방법은 해당이 되지 않겠죠 어떤 카운슬링 상담이나 이런 부분에 해당이 되는데 강요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7번 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로자 안전보건 교육 및 교육중 특별 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어떤 것이냐 자 굴착면의 높이가 5m가 되는 지반 굴착 작업 해당이 되겠구요 콘크리트 파쇄기를 사용해서 5m의 구축물을 파쇄하는 작업이다 그것도 맞겠구요 흑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발이를 설치하거나 해체하는 작업이다 이것도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번 같은 경우는 휴대용 목재 가공 기계를 세대 보유한 사업장에서 해당 기계로 하는 작업이다 이 4번은 해당되지 않게 아니라 특별 교육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되겠습니다